영화를 보러 갔어. 내가 뭐 사과지 술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. 내가 이제 첫 데이트가 화장실 잠깐 갔는데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걸 다 닦아야 돼. 일단 휴지로 이물질을 닦아. 휴지를 적셔갖고 난 비누를 묻히면 또 해. 야 이거 딱. 그러고 앉아? 그러고 앉아. 근데 이게 건조. 왜냐면 이게 촉촉하면 그 촉촉함이 내 피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. 딱 앉아서. 오늘은 또 기분 좋지 않게 병비가 아니야. 이거야 빡 후루루루 이거 뭔지 하지? 아니 아니 아니. 휴지가 많이 필요한데? 그런데 딱 봤는데 휴지가 없어. 오!!! 창피해잖아. 이게 되게 이렇게 오래 하고 싶어. 되게 이렇게 오래 하고 싶어. 야 이슬아. 얘가 빈티지라서 그래 빈티지. 어... 근데 그렇게 재밌게 빠진다. 어? 야 안경도 빡.. 이제 나는 결벽이 있어 이걸 절대 못 지키잖아. 그러니까 이게 바지 여기 있잖아. 혹시 누가 들어올까봐. 꽝 이러고 간 거야. 진짜로 첫 데이트는 진짜 좋아야 돼. 아아..